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. 지금은 이제 밥 시간입니다. 맛있는 무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. 안무팀하고 같이 우리가 예쁜 무대를 맞추고 나서 이제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밥 먹고 가서 또 멋진 무대를 또 할 건데요. I think we are going to do without you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웃고 계세요. 아닌데 난 진짜 진지한 건데 지금 Without you is a very sad song. 엄청 슬픈 노래고 그리고 Top Girl. 난 Top Girl 톡톡톡 튀는 Hot Girl. You know me? Yeah Top Girl. Anyways, 지금 우리 안무팀을 소개하겠습니다. 밥을 지금 애들이 먹고 있는데 거기 쭉 소희 잘 먹고 있네. Yeah.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위. Yeah. Yeah. And there is a 저 이현 언니 저번에 피추행했던 언니. 그 다음에 여기. Yeah. 어지럽죠. Anyways. 진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이고, 엄마요. 여기까지.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파이팅. 난 Top Girl 톡톡톡 튀는 아, 톡톡톡 튀는 네. Bye-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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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-bye.